안녕하세요. 도전, 극복, 치유를 담은 제5회 울주세계산항영화제 심사위원을 함께하게 된 배우이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윤진서입니다. 요즘 심사를 핑계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전 여행 욕구를 좀 해소하고 있습니다. 어딘가로 막 떠나고 싶은 요즘이지만 누군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자연을 만끽하는 일도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해보나 싶어요. 우리 산항영화제에서 디지털 트래킹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?